한국국토정보공사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풍문여고를 끼고 돌면 멋스러운 돌담길이 나옵니다. 그 길 끝자락에는 정독도서관의 오랜 터줏대감인 200년도 넘은 커다란 회화나무가 서 있습니다. 도서관 담벼락을 따라 나와 두 갈래 길 중 커피향이 나는 골목길로 걸어갑니다. 커피 방앗간, 투박한 판자 간판이 보입니다. 뒷담의 시멘트 벽에는 이곳을 오고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낙서가 보입니다. 완만한 오르막길을 걷다보면 모쩌르트 피아노 학원이라 쓰여진 작은 간판이 보입니다. 듣기 좋은 피아노 손률이 새어나옵니다. 이제 북촌의 한옥들이 모여있는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북촌 칠경이라 불리는 골목입니다. 골목을 나와 북촌의 최고 비경인 오경과 육경으로 걸어갑니다. 오경과 육경은 같은 길을 걷는 방법과 보는 관점에 따라 내림길을 오경이라고 하고 오름길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오경에서 올려다보는 북촌은 지붕 처마의 곡선이 물결처럼 펼쳐집니다. 같은 길을 육경에서 내려다봅니다. 쭉 늘어선 지붕 너머로 높은 빌딩이 들어선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북촌의 사경은 다른 골목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면 북촌 한옥마을이라 불리는 가외동 31번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북촌은 과거와 현재를 품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오랜 역사만큼 품위가 묻어나는 서울의 길 북촌 골목골목에는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품위가 묻어나는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